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당구의 꽃, 예술구 4탄입니다. 항상 기상천외한 샷가 초이스로 당구인들을 놀라게 하는 선수, 어린 선수들의 꿈이라 불리는 선수, 우리나라 당구계를 이끌어갈 선수로 손꼽히는 조명호 선수의 예술구를 따라잡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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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